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어벤져스 네번째 엔드게임 편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1세대를 마무리하는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는 영화가 되겠구요. 저번 인피니티 워 편에 이은 속편인 것이죠. 4월 24일날 개봉을 했구요. 12세 관람가이구요. 분량은 180분 57초입니다. 3시간이 살짝 넘어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 보는 내내 지루한 느낌은 전혀 가질 수 없었구요. 제가 평소에 영화는 100분 안팎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영화가 2시간 3시간 흘러가면 이야기 자체를 좀 늘어뜨리는 영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쓸데없이 이야기든 감정이든 응축을 내서 보여주는 것이 좋아서 100분 정도의 영화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고전 영화 중에서 비비언니가 나왔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지금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232분이거든요. 4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 영화는 분량이 그렇게 길었음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에 맞춰서 캐릭터들도 변화되고 또 리액션을 하고 새로운 감정들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4시간 가까이 돼도 지루하지 않았거든요. 이 엔드게임도 마찬가지였구요. 이 영화 속에서 시간여행이 나오지만 그것도 뻔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변수를 항상 집어넣는 이야기 자체가 흥미롭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어서 3시간이 넘어가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스크린은 최대 2835개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난 무슨 영화 보셨나요? 방송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영화 역대 1위의 스크린 숫자이구요. 독과점이 확실하고요. 상영 점유율도 최대 80.9%를 차지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상영 회차의 80%를 이 하나의 영화가 먹었었다는 겁니다.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그 영화에 대한 내 애정, 충성 이런 것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화를 좋아하더라도 그 영화가 산업적인 부분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또한 주목하고 비판하고 더 나은 영화 산업 환경 혹은 관람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겠죠. 저는 이 엔드게임 참 기다려왔고 좀 재밌게 봤습니다만 이런 스크린 독과점은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편이구요. 제가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관객은 1353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 800개 이상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계속 새로운 영화들이 개방하면 스크린도 점점 줄어들 테고 흥행 추세도 좀 꺾이겠죠.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이 정도 스크린을 갖고 있고 또 이 정도 관객을 동원한다는 것 박스오피스 3등 4등 그렇다고 하는데 참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명량의 기록은 깨지 못할 것 같네요. 지금 글로벌 기록에서는 아바타 그 기록을 깰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고 있는 것이고 북미 기록에서는 스타워즈 그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비칠 수 있을 것인가? 다 주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명량 기록은 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루소 형제가 연출을 했었고요. 감정 연출을 굉장히 잘하는 감독들이고 관객들이 그 캐릭터 그 영화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감독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대중적인 코드에만 맞춘 것이 아니라 저는 한 차원 높은 영역으로 이 마블 영화들을 이끌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그 다음에 시빌워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이렇게 오면서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캐릭터의 내면에 있는 감정들을 관객에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포인트를 잘 잡아내서 관객에게 친절하게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연출이 드물죠. 우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멜로 영화에서 멜로 감정을 전달하는 건 쉬워요. 멜로 영화에서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을 이야기와 함께 잘 버무려서 개연성을 갖추고 관객에게 전달시키란 이거 힘들잖아요. 하물미어 이 영화는 만화가 원작인 영화고요. 영웅물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단순히 영웅적인 모습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뽀뽀하면서 사랑을 맺는다. 이런 식의 단순한 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엔드게임에서는 기존 인피니티 워에서 나왔던 캐릭터 플러스에서 앤트맨과 호쿠아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11화 편에서 앤트맨과 호쿠아이가 정부 측의 자택연금 조치를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다 가족이 있는 히어로들 이거든요. 도망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포일러를 좀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안 하면 영화를 언급할 부분이 거의 없겠죠. 스토리에 이렇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스톤들을 모두 차지하고 손가락을 튕겨서 인류의 2분의 1을 없애버리죠. 악의에 찬 행동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는 대의를 명분을 가지고 있었죠. 생물체들이 이 우주를 이 생태계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었다. 그래서 이 생물체들이 더 존속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이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 단어인데 나는 필연적인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죠. 대의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 나서서 이 악의 역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맡았었고 또한 개인적인 욕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적 동기는 가지고 있죠. 자신의 행성이 멸망했던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멸망하지 않게 해서 온 우주의 2분의 1을 없애야 된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어로들도 사라집니다. 그게 인피니티 워의 내용이었고요. 거기서 한 20여일 지나서 토니 스타크를 캡틴 마블이 우주에서 데리고 오고요. 다시 힘을 모아서 타노스가 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마침 스톤을 다시 사용한 그런 흔적이 남아있었고요. 하지만 타노스는 인피니티 스톤을 자신이 없애버렸다고 얘기하죠. 감독들의 얘기에 따르면 아예 없애버린 게 아니라 원자 수준으로 분해시켜버렸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것은 사라질 수 없는 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탈해집니다. 이 타노스에게 다시 스톤을 뺏어서 사람들을 살려고 했는데 실패해버리죠. 그래서 타노스를 거기서 죽이는 걸로 화풀이하고 끝냅니다. 토르가 죽이죠. 토르가 인피니티 워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거든요. 여기서부터 앤트맨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양자 세기로 들어가면 시간여행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여행을 통해서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다 모으기 전의 상황으로 가서 영웅들이 먼저 스톤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 때문에 사라진 그 2분의 1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그 세계 자체를 시간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토니 스타크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그 딸이 사라지기 때문에 타노스가 죽였던 그 2분의 1을 되살리는 그것만 하려고 하죠. 캡틴하고 아이언맨하고 약속을 하죠. 하지만 그 시간여행 중에 여러가지 변수가 등장하게 되고 그 변수를 통해서 타노스가 과거에서 미래로 오게 됩니다. 스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타노스와 그 상실의 경험을 한 히어로들 간의 싸움이 다시 벌어지게 되죠. 그 연출도 굉장히 잘했는데 거기서 아이언맨이 희생을 하게 되고 타노스는 죽고 히어로들의 승리로 마치게 되죠. 하지만 아이언맨이 죽는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겠고 오늘 방송편에서도 이 아이언맨에 대해서 방송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마블 영화를 잘 모르고요. 이 히어로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말씀해 드렸다시피 루소 형제 영화들은 좋아해서 제가 인피니티 워도 녹음했었고 이 엔드게임도 녹음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저는 재밌게 봤고요. 좋았던 점도 물론 있었고 근데 아쉬운 점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피니티 워 그리고 캡틴 마블 이렇게 녹음하면서 이제 타노스 형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 형님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고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냥 단순한 악당인 줄 알았는데 예컨대 뭐 돌들을 모두 모아서 이 우주의 정점에 서고자 하는 그런 나쁜 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물론 이 타노스 같은 경우는 사적 개별 동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성이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아서 즉 그 행성의 2분의 1을 죽여야 된다. 이 충고를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여하튼 그 충고를 듣지 않아서 그 행성의 생태계가 무너졌고 그래서 그 행성 자체가 완전히 맛이 가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만이 이 우주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인피니티 워을 보시면 손가락을 튕겨서 온 우주의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자신도 포함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감독들도 직접 그걸 밝히기도 했죠. 정리하자면 자기 자신도 필요하다면 죽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우주의 해가 된다면 나 또한 사라질 2분의 1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캡틴 마블이 등장하니까 이 둘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궁금했고요. 캡틴 마블이 굉장히 센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설정상 파워 밸런스라고 하죠. 그것을 잘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하나의 관점이었죠. 영화 엔드게임을 시작하면 타노스 형님을 찾아가는 어벤져스 팀이 나오죠. 타노스 형님이 시골에서 농장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게임에 설명되기로는 돌들을 모두 모아서 손가락을 튕겼을 때 그 충격이 워낙 커서 헐크마저도 한쪽 팔을 거의 영구히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타노스 형님이 그 돌들을 남들이 또 악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없애버린 거였습니다. 스스로. 예를 들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자신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남들한테 욕 다 먹으면서 얻었어요. 그 힘을 절대 파워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우주의 생태계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얼마 있다가 그 힘을 누군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힘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당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악당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돌들을 완전히 없어진 못하고 원자 단위로 이제 분해를 시켜 놓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돌들을 없애는 손가락 튕기기를 하는 그 충격으로 말하면 아마 그 인체의 절반가량이 훼손되는 그러한 지경이 처하게 된 것이었죠. 모든 것을 초탈한 듯한 그런 표정이 나오죠. 물론 어벤져스 팀은 돌들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인피니트어와 이어지는 타노스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엔딩게임의 결말에 가게 되면 타노스가 우리 속된 말로 흑화를 하게 됩니다. 악당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어벤져스 팀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토르하고 캡틴하고 아이언맨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이렇게 우주의 절반을 없앴슴에도 사람들이 불행하고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 것을 보니까 그냥 아예 이 우주 자체를 현재의 우주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게 낫겠다.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 타노스의 손가락 튕기기로 그러면 살아남은 가족은 계속 절망에 처해 있고 타노스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 사람은 결국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생명체들이 이 우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우주가 제대로 돌아갈 일도 없는 것이고 이 우주를 살리기 위해서 인피니트 스톤으로 손가락 튕기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영혼 마음마저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타노스가 아예 정말 악당다운 얘기를 하죠. 이 우주 자체를 소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그 이어서 또 하는 말은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별다른 감정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너네 어벤져스 팀을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짜증이 난다. 너네만큼은 꼭 없애고 싶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타노스가 죽이는 그런 사람들 혹은 학살하는 사람들 절반을 학살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사감정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깨달은 그 사명에 따라서 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 어벤져스한테 정말 악한 마음을 풀게 됩니다. 이렇게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 그리고 엔드게임 초반의 타노스는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엔드게임 결말에 나왔던 타노스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대해서 어떤 해석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엔드게임 결말에 나온 타노스는 모든 일을 다 겪은 타노스가 아니잖아요. 시간여행의 변수로서 등장해서 미래로 시간여행을 해서 온 과거의 타노스거든요.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으지 못한 그렇다면 타노스가 사랑했다고 증명이 된 가모라 자신의 의붓딸을 잃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자기가 사랑한 의붓딸 가모라를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서 잃은 것은 누군가를 상실한 사람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고 더 뭐랄까요 사감정을 없애고 그 사명에만 충실하게 되는 계기였는데 이 시간여행을 통해서 온 엔드게임 결말에 나타난 타노스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노스는 이렇게 오만하기도 하고 뭔가 악당의 풍모를 더 내비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이 모든 것은 엔드게임 결말에 있는 아이언맨의 희생을 더 돋보이기 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타노스가 멋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타노스를 죽이는 아이언맨이 더 멋있어야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좀 단순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저는 타노스의 그런 모습을 좋아한 사람으로서 타노스가 이렇게 흑화된 모습 진짜 악당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그리고 파워 밸런스를 위해서 타노스의 힘을 좀 반감시키는 것 같은 그런 설정을 집어넣었거든요. 인피니티 스톤을 저는 끼지 않은 그런 힘이죠. 타노스 같은 경우는 그조차도 굉장히 셌죠. 토르의 망치를 들고 있는 그래서 그 망치의 심도 부여받은 캡틴와 싸우는데 캡틴의 방패마저도 굉장히 단단한 방패인데 타노스가 거의 반파시켜버리는 그런 정말 괴력을 보여주고 캡틴 마블이 덤벼도 조금 힘들어해서 돌 하나를 꺼내가지고 왼손으로 쥐고 캡틴 마블을 상대하긴 하지만 뭐랄까 좀 타노스의 그런 강력한 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타노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절반을 학살하는 학살자의 모습이냐 이게 어벤져스가 보는 타노스의 모습인 거고 아니면은 정말로 이 우주를 살리기 위한 필연적인 존재인 것이냐 구원자의 존재인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 입체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 이런 것을 구현했다는 거죠. 어벤져스에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좀 치졸한 생각인데 아이언맨의 아내인 페퍼가 수투를 입고 싸웁니다. 그 장면이 조금 그랬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전투이고 물론 모든 쓸 수 있는 전투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맞고 아이언맨 같은 걸 수투를 입고 싸우긴 하지만 전투 훈련을 본격적으로 받지 않은 캐릭터까지 등장시킨 것을 조금 오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번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죠. 마블 번역가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 번역가가 바뀌었다고 알려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서랑설레가 있습니다. 진짜 바뀐 거냐 아니면 나중에 수정하는 데만 쓴 거 아니냐 아니면 정말 진짜 바뀌었을 수도 있죠. 다른 번역가로 그런데도 그 번역에 만족하니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번역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원래 번역이라는 것은 100% 그 원 뜻을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한 7,80%만 만족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체 그 이전에 마블 영화들의 번역이 오역이 막 되고 인피니티 워 같은 경우는 심각한 오역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신뢰감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자잘한 오역 혹은 의역에 대해서도 시비를 거는 건데요. 좀 아쉬웠던 지점도 저도 있긴 합니다만 어떤 거냐면은 어벤져스 어셈블이라고 캡틴이 말을 하죠. 근데 어벤져스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팀 이름이니까 어셈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구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문구라고 한다네요. 그 원작에서는 캡틴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데 번역도 어벤져스 어셈블 이것이 원작 팬들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러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의 관객들은 그 원작을 안 봤을 겁니다. 저도 안 봤거든요. 그리고 영화 보기 전에 이렇게 찾아볼 수도 없고 어셈블 같은 거는 좀 번역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캡틴이가 토르의 망치를 듭니다. 그 이전에도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살짝 들다가 만 그러한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토르의 망치 같은 경우는 그 망치가 자격을 판단합니다. 오딘이 주문을 걸었죠. 마법을 건 거죠. 그래서 망치가 그 자격을 판단하고 망치가 봤을 때 캡틴은 그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캡틴이 그 망치를 들 수 있었고 그 망치에 포함되어 있는 그 힘 강력한 힘을 캡틴이가 이어받아서 엔드게임 보시면은 처음에는 타노스하고 3대1로 싸웁니다. 캡틴, 토르, 아이언맨 이렇게 3대1로 싸우는데 캡틴이가 토르의 망치를 든 이후에는 1대1로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거든요. 3대1로 싸울 때도 안 되다가 망치되니까 1대1로 싸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전했었는데 살펴보니까 그리고 제가 녹음하기 전에 토르 1편을 보니까 그 망치에 그런 주문을 했었더라고요. 망치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망치의 힘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캡틴이가 숙련적으로 거기서 파워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캡틴이가 망치를 들 때 토르가 I knew 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편이죠. 영화 속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라고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선뜻 다고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대사는 I knew it이었고요. 감독 인터뷰에서는 어벤져스 그 이전 편들에서 캡틴이가 토르의 망치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않았던 까드악은 캡틴이가 토르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뭐랄까요? 토르의 자존심? 이런 거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들어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이 해석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해석들도 있습니다만 뭐 위터솔저 관련한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어거지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방송을 위해서 찾아보니까 아이언맨이 어벤져스 팀에 다시 합류하기 전에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우주의 2분의 1이 사라진 후로부터 5년 지난 시점에 페파하고 결혼을 하고 딸도 한 명 낳았는데 어벤져스 팀에 합류하게 되면 이 험헉한 가정이 떼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토니 스타크가 굉장히 우려하던 겁니다.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정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아예 언나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토니 스타크가 계속 고민을 하죠. 아이언맨이 어벤져스 팀에 내가 합류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그 아내인 페퍼가 지금 그 어벤져스 팀을 돕지 않고 합류하지 않으면 편히 쉴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화 번역에서는 편히 잠잘 수 있겠어? 라고 번역이 되었다고 해요. 원래 뜻은 편히 쉴 수 있겠어? 도와라. 남편인 아이언맨의 등을 떠미는 거고 결말에 죽으려고 하는 아이언맨에게 아내인 페퍼가 다가와서 이제는 편히 쉬워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선 아이언맨이 최종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후반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반성하는 의미로 이 인류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말 집착에 가까운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캡틴하고는 다른 거예요. 캡틴은 순수한 열정이 있는 것이고 정의에 대한 순수한 열정. 하지만 아이언맨은 집착에 가까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그 짐을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본 페퍼가 처음에는 당신이 어벤져스 팀에 합류하지 않으면 편히 쉴 수 있겠어?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엔드게임 결말에서는 이제 편히 쉬워도 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게 있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대사였는데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건 좀 아쉽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쉬운 점이고요.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았던 점이 너무 많아서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첫 장면이 좋았습니다. 인피니티 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도 감정적으로도 연결시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호크아이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호크아이 같은 경우는 11호에서 그 난리를 쳐서 정부로부터 자택연금을 받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자발찌를 찾죠. 그래서 일정 구역을 벗어나면 그것이 정부 당국에 알려지는 거죠. 전자발찌를 차고 자택에 연금돼 있지만 호크아이는 굉장히 화목한 그런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피니티 워의 그 사건이 나오죠. 우주의 생물체 1분의 1이 날아가죠. 거기에 호크아이의 아내 또 아이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화목한 시간을 막 보내다가 갑자기 자신의 가족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피니티 워와 이야기적으로도 연결되면서 감정적으로도 연결시키는 그리고 이것은 어벤져스 쪽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 인류 쪽에서 본다면 대의 네가 뭔데 2분의 1을 죽이냐 이런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깝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탁월한 선택으로 첫 장면에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각 캐릭터 설정에 맞는 이야기와 또 분량을 배분한 점 이것이 좋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블랙 위도우의 솔로무비가 나온다고 하죠. 엔디게임 이전의 이야기들이겠죠.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되겠습니다만 블랙 위도우하고 호크아이하고는 뭔가 과거의 인연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호크아이가 블랙 위도우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고 하네요. 설득을 시킨 거죠. 블랙 위도우 입장에서는 호크아이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은인인 셈입니다. 그래서 엔디게임에서도 블랙 위도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이 정확하게 되진 않았는데 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 이런식 이야기를 합니다. 캡틴하고 대화할 때 나오는 장면이죠. 위도우와 호크아이가 과거에 인연이 있었고 또 호크아이가 흑화를 하잖아요. 자신의 가족을 잃고 나서 무자비하게 법률에 의하지 않고 악당들을 죽이러 다니죠. 거기서는 블랙 위도우가 다시 호크아이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보여주고 그리고 소울스톤을 찾으러 갈 때에도 이 둘을 붙여서 보냅니다. 어떤 해석을 위하면 이렇게 약한 애들을 둘을 붙여서 보내느냐. 상대적으로는 다른 어벤져스 영웅들과 비교하면 파워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어떤 악당이 있을 줄 알고 이 둘을 붙였느냐라고 조금 비판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 둘의 과거 인연이 있었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둘을 짝지워서 그곳을 보낸 것이죠. 이렇게 각 캐릭터의 설정에 맞춰서 이야기와 분량을 배분시킨 점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토니와 캡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둘은 어색하게 헤어졌다가 또 다시 둘이 힘을 합치게 되고 방패를 토니 스타크가 다시 건네게 되죠.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건데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를 죽인 친구를 옹호하고 있잖아요. 캡틴이가 너는 이 방패 쓸 자격이 없어 방패를 횟수했었는데 엔드게임에서는 다시 방패를 주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에 인연이 있는 캐릭터들끼리 짝을 지워서 이야기를 부여하고 또 분량을 계속 배워본 시킵니다. 이러한 선택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거는 뭐 루서 형제가 감정을 다룰 줄 아는 그런 감독이고 시나리오 쓸 때도 그것을 굉장히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여행을 좀 단순화 시켰습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간여행의 그 장르의 주안점은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날아가서 고쳐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가 더 좋게 바뀐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 운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연함 하지만 그것을 한번 이겨보고자 하는 내 운명을 바꿔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의지 이런 것들이 시간여행물에서 주로 노리고 있는 감정들이거든요. 과거를 바꾸면 현재도 바뀐다는 원리가 통용되고 있는 것인데 엔드게임에서는 그러한 기본 원리를 부정합니다. 백투더 퓨처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냐면 영웅물 안에 있는 시간여행 장르 속성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원래의 이야기 히어로물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들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야기가 복잡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소재를 끄집어 쓸 수 있고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시간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나를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나를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해본다면 현지에 현지에 있는 내가 한 시간 전으로 가든 한 시간 후로 가든 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미래라는 것이죠. 앞으로 경험할 것들이지 이미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면 각 돌들을 가져오는 소규모 팀들이 과거로 가서 돌 뺏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너무 단순해지죠. 그것을 지금 2012년 뉴욕 2013년 아스가르드 2014년 모라그 2014년 보르미라 이렇게 4번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패턴을 그럼 지겨워집니다. 이야기가 가뜩이나 단순해진 시간여행물에 똑같은 걸 4번이나 보여줘야 돼요. 하지만 이 영화는 영리하게도 그것을 피해가죠. 거기에 변수를 부여합니다. 그걸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해져서 2012년 뉴욕에 갔을 때 로키가 스페이스 스톤을 들고 튀어나와 버리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과거로 가서 1970년 뉴스러지로 가게 됩니다. 토니 캡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은 어색하게 헤어졌었어요. 그전에 근데 여기서 엔드게임 에서 완전히 둘이 의기투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라진 영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죠. 과거로 갔을 때도 단순히 돌들면 가져오는 게 아니라 토네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해묵은 오해 혹은 미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게 되죠. 그리고 캡틴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캡틴이 이 작품을 끝으로 은퇴하게 되는 그런 감정적인 계기를 주는 것을 영화 속에서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여행에 반복되는 패턴을 깨뜨리는 변수로만 활용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캐릭터의 감정 이것들도 어루만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 또 한 가지는 2014년 모라그에서 네뷸라가 서로 네트워크가 공유되는 바람에 어벤져스 팀이 시간여행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나도 시간여행을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인피니티 스톤을 모을 게 아니라 이미 모아져 있는 돌들이 있는 미래로 가서 그것만 가져오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리한 거죠. 그래서 이 타노스가 과거에서 미래로 오게 됩니다. 단순히 어벤져스 팀이 과거로 가서 돌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역으로 악당인 타노스도 과거에서 미래로 오게 된다는 변수를 줘서 이야기가 탄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결말의 대규모 전투 전투 신이 일어나면서도 타노스의 파워를 반감시켜서 타노스를 이길 수도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돌도 갖고 있지 않은 타노스가 필요했던 겁니다. 엔드게임에서는 그리고 더 악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아이언맨의 희생이 멋져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가지 장치 계산된 장치들이 깔려있는데 그것이 결코 자교적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결코 지루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아이언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편 준비하기 전에 아이언맨 1,2,3를 다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아이언맨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아이언맨 1,2,3가 그리고 이 엔드게임 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명백하게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엔드게임 에 쿠키 영상 없죠. 대신에 아이언맨 1에서 나왔던 그 소리가 나옵니다. 토니 스타크 가 동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쇠를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제 기억에는 6번 나왔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한번 세봤는데 아이언맨 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이언맨 원부터 엔드게임 까지 아이언맨 이라는 캐릭터를 관통하는 대사는 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언맨 이라는 대사 내가 아이언맨 입니다. 혹은 나는 아이언맨 이라는 그 대사가 이 캐릭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언맨 1 1편 끝에서 아이언맨 이라고 말하면서 끝나죠. 그리고 아이언맨 3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뺏어갈 수 있지만 이것만은 뺏어갈 수 없다. 그것은 바로 I am 아이언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아이언맨 이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드게임 에서도 타노스 하고 맞설 때 눈빛을 자세히 보시면 토니 스타크 가 두려워 하고 있어요. 두려워 합니다. 이 캐릭터 는 두려워 할 줄 아는 캐릭터 입니다. 여튼 거기서 타노스가 나는 필연적인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되고 아이언맨 은 약간 더듬거리면서도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이언맨 이다. 이렇게 대꾸를 하죠. 너는 필연적인 존재야? 나는 아이언맨 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대사는 없었다고 하네요. 엔드게임 이 대사는 그런데 너무 밋밋해 가지고 편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감독이 그래 이 대사야 재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 Q&A 시간에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탁월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장면에서 이 대사를 집어넣은 거 아이언맨 아이언맨 1편 아이언맨 3편 엔드게임 결말에서 I am 아이언맨 이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대사는 의미가 뭐길래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이곳은 아이언맨이 인류를 살리겠다는 자신의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대사입니다. 아이언맨 1을 보시면 토니 스타크는 무기회사 글로벌 군수회사의 사장이에요. 근데 테러리스트한테 납치를 당하죠. 거기서 정말 생명의 은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의 충고를 받게 되죠.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충고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대신 생명을 잃어서 토니 스타크는 살게 됩니다. 거기서 강한 어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오만방자하고 방탕하게 윤리고 뭐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고 뭐고 상관없이 살아오다가 내가 정작 그 위험에 처했다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살아났잖아요. 똑같이 그런 방탕한 오만방자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살렸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개과천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게 되죠. 물론 처음에 그 동굴에서 탈출할 때 슈트를 만들었지만 그 슈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죠. 아이언맨 1편에서 과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기자들이 막 물을 때 원래 기자회견 원고에는 다르게 써져 있었지만 토니 스타크가 거기서 과감하게 내가 아이언맨 입니다. 밝혀버리죠. 스스로 정치를 밝힙니다. 이것이 그냥 토니 스타크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에서 나온 대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만일 보는 앞에서 나는 계속해서 인류를 살리고 사람들을 돕는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선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 am 아이언맨 이라는 대사에는 이런 자신의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겠다 타인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도 천명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언맨 3편을 보면 토니 스타크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집니다. 자신의 안락한 안식처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애인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됐죠. 심지어 자신이 만들어낸 슈트들이 많이 훼손되고 또 스스로 그 슈트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그 순간에서는 사라진 것이죠. 물론 애인은 살아남았지만 거기서 토니 스타크 다시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지만 이것만은 저들이 뺏어갈 수 없다. 그것은 I am 아이언맨 나는 아이언맨 이다. 그 선언 인류를 살리고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는 그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만은 그 어떤 사람도 뺏어갈 수 없다. 라는 나레이션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보충 보충 설명을 하자면 토니 스타크 같은 경우는 애초에 테러리스트한테 잡혀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슈트를 만들어서 탈출했죠. 그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슈트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어벤져스 뉴욕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뉴욕 사건에서 이 토니 스타크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을 하게 되죠. 거기서 어벤져스 다른 영웅들은 체험하지 못한 그 두려움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경고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슈트들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트를 더 많이 만들게 되고 더 다양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엔드게임 처음에서도 캡틴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경고하지 않았니? 내가 이런 일이 올 거라고 경고하지 않았어. 근데 너는 그때 내 말 듣지 않았지? 신란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죠. 여하튼 이 아이언맨은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을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캐릭터예요. 계속해서 그 슈트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아이언맨 원 투 스리를 다 보게 되면 남을 살리려고 했던 그 슈트가 오히려 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이언맨 1에서는 그 슈트를 복제해내죠. 그리고 아이언맨 2에서는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탄 슈트가 조정을 당해서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가장 절친한 친구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언맨 3에서는 아이언맨을 움직이는 아이언맨 2에서 아이언맨 3에서 독성을 갖고 있어서 토니 스타크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슈트로 인해서 소멸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죠. 결국에는 그 슈트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두려움을 이겨보고자 슈트에 집착하고 계속 만들어왔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슈트가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상징화된 소품이 나오는데 처음 그 동굴에서 탈출할 때 썼던 그 아크 원자로 그것을 원래 버리려고 했지만 그 페퍼가 그걸 잘 보관해서 거기다가 문구를 적어주죠. 토니 스타크가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라는 문구를 새겨주게 됩니다. 그것이 엔드게임 결말에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면의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다시 그 두려움에 굴복을 해서 울트럼 같은 것을 실수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계속 외부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힘이 결국에는 나와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인류를 위협하는 힘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것은 뭐하고 꼭 유사하냐면 토니 스타크 집안이 만드는 무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산 업체를 하고 있잖아요. 내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무기였지만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서 내 국민을 위협하는 무기로 쓰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들이 원투쓸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 모습들이 타인을 살리기 위한 그 힘이 결국에는 타인을 죽이고 나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힘의 양면성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울트넘 같은 경우도 자신을 잘해보려고 만들었지만 그것이 아주 큰 인류의 위협이 되었잖아요.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의 그 주변에는 항상 이런 두려움이란 그런 글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앤디 게임에서도 저는 토니 스타크가 타노스하고 1대1로 맞닥뜨릴 때 두려워하는 눈빛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는 타노스 앞에서도 평생을 계속 두려움과 싸워온 두려움에 둘러싸인 토니 스타크 이지만 거기서 어떤 대사를 하죠? I am 아이언맨 이라고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손가락을 튕기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슈트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어떤 미사일을 쏜다거나 빔을 쏜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내 강한 의지와 타인을 살리겠다는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거기서 손가락을 튕길 수 없는 것이죠.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의 일생은 두려움과 싸워온 그러면서도 그 내면의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한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에는 오직 토니 스타크의 내면의 힘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번역 논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니 스타크의 아내 페퍼가 토니 스타크가 거의 죽어버린 그 즈음에 와서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두려움에 싸워오면서도 내가 타인을 살려야 되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고 나는 두려움이 뭔지를 알고 이것이 인류를 위협할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사명감 그 짐에서 벗어나도 돼 어떤 예우의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저는 토니 스타크가 죽을 때 배경음악이 잠깐 끊깁니다. 한 1초 2초 정도 그것도 저는 그 캐릭터 아이언맨의 죽음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국에 영웅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결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토니 스타크의 희생은 어떤 초능력이 있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선천적으로 지능이 뛰어나거나 부자 부모를 두고 아니면 거미에 물려서 이런 등등등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도 나도 두려워 떨고 있지만 내가 저 악당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두려움의 정체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저 두려움에 저 악당한테 져서 죽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것이 99.9% 가능성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으로 한걸음 내디뎌야 된다는 것 헌신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영웅물의 근본적인 방향 아닐까요? 저는 엔디게임의 결말이 아이언맨의 죽음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영웅물의 본질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영웅물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정서공감 시리즈로 다룬 적이 있는 로건 하고도 약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로건도 자신을 희생하죠 로건에 대해서 제가 해석한 건 그거였죠 너무나도 악했던 자신의 과거와 싸워서 그 과거의 악습 적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몸을 불살아서 그런 것들을 깨부수고 난 뒤에 다음 세대를 미래로 보내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었잖아요 로건 방송편을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루소 형제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감정 연결을 굉장히 잘 해주었다 물론 그 I am 아이언맨 이란 대사는 원래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나중에 추가 재찰령을 한 장면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아이언맨 1,2,3도 루소 형제가 만든 건 아니었죠 기존에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을 세련미라는 이름으로 그 감정이 모두 거세된 게 아니라 그 어떤 영물보다도 더 그 캐릭터의 내면과 그 감정을 풍성하게 잘 살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영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I am 아이언맨 우리 모두 각자가 각자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이 대사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강신의 수다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북돋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항상 잃지 마시고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빼앗기지 마시고 너무나 두려워서 지금은 일보 이보 후퇴 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대사 그 내면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도 영화 보시고 저희 블로그 영화 페이지에 남겨주신 것들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에는 항상 그 달에 보신 영화들의 감상을 후기를 댓글로 남길 수 있는 그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있죠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지님은 인피니티워는 30-40분 졸았는데 엔드게임은 3분 정도만 졸았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직장인들은 워낙 피곤하니까 영화 보면서도 졸 수 있고 분량이 워낙 길다 보면 졸 수도 있는데 인피니티워보다도 엔드게임이 훨씬 더 집중이 잘 됐고 졸지 않을 만큼 좋았다 재밌었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노아이닉스님도 잘 만든 영화이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감정 연기가 좋았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에노아이닉스님은 닥터 스트레인지에 집중해서 인피니티워도 재검상하시고 그 후에 엔드게임도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댓글을 보고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연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엔드게임을 봤거든요 저도 에노아이닉스님의 이 평가에 동의를 합니다 감독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피니티 워 장면이었나 감독들은 그걸 느꼈던 모양이에요 이 배우가 약간 울먹이는 그러한 감정 연기를 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하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대화를 주고받는 그 장면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 미래를 봤잖아요 1400만 분의 1의 장면을 봤잖아요 이미 그래서 토니 스타크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죠 토니 스타크와 대화를 할 때 약간 울먹이는 듯한 그런 연기 그런 감정을 보여줬다 라고 감독들이 말하면서 그 배우의 연기력을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 엔드게임에서도 그런 대사들 의미심장 대사들이 나오죠 그 미래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면 그 미래가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손가락 하나를 딱 펼치죠 바로 이 순간이 14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순간이다 라는 것을 토니 스타크한테 보여주고 토니 스타크도 그것을 깨닫죠 아 내가 나서야 되는구나 근데 무기력하게 지고 있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를 희생해서 손가락으로 튕기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을 왜냐면 닥터 스트레인지를 믿기 때문에 그 힘을 믿기 때문에 1400만 분의 1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장면 그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무엇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죠 여하튼 음 제감상 하신다면 닥터 스트레인지의 표정에 혹은 감정 연기에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백건 님도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음 데이빗 백건 님은 저처럼 영웅물에 크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엔드게임은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다 총체적인 평은 이겁니다 뭐 영웅물을 한 차원 높은 다른 차원의 수준으로 올려버렸다 이 엔드게임이 음 시오로몰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제가 영웅물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물은 이 루서 형제 같은 이런 감독들이 마블의 지금 총책임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저는 엔드게임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영웅물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화가 다시 나오려면 또 10년 기다려야 되나요 그리고 이 이후에 스파이더맨 새롭게 나오죠 그 영화 속에서도 아마 이런 감정 연결이 계속 되지 않을까 예고편을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엔드게임 너무 늦게 녹음해서 여러분 죄송하고요 혹시 제가 마블을 잘 몰라서 실수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가차없이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정신을 차리니까 저도 개거천선 해야죠 마무리하죠 저희 방송은 쥐약과 파티와 아이튠즈 그리고 여러가지 외국 팟캐스트 어플에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팟빵에는 저희가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독점 시도에 반발해서 뛰쳐나왔고요 어벤져스 4 엔드게임 분명히 스크린 독가점을 하고 있고 2835개 이거는 인피니티 워가 세웠던 자신의 기록을 깨트린건데 이러지 맙시다 우리 이 영화는 좋아하더라도 스크린 독가점 이건 까야 된다 깔건 까야 됩니다 황소개구리 같은거에요 타노스 형님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타노스 형님이 생태기를 살리기 위해서 절반을 날려버렸잖아요 그러한 과감한 조치가 영화 산업계에도 스크린 독가점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는가 타노스 형님이 부활하셔야 된다 그런 쓸데없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다가오고 있죠 올해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되는데 다음 방송편은 무엇을 할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작품들이 더 보이 라는 흑화된 슈퍼맨 이야기 같은 그런 영화가 있고 요거는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방 막 내릴 것 같아서 그리고 기생충이 굉장히 큰 호평을 받고 있죠 그래서 더 보이 기생충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다른 영화일 수도 있겠고 무슨 영화 보셨나요 그 방송편일 수도 있겠네요 여튼 저는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저희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I am 아이언맨 같은 자신만의 내면의 힘 그것을 잃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